지붕에 뚫린 구멍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옆에 있으면 기쁘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가시는 곳마다 너도나도 몰려들어 말씀을 듣고 나음을 받으려고 했지요 오늘은 어떤 집에서 가르치신데요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이 중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중요한 선생들도 있어요 이 선생들은 예수님 가까이 바짝 모여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네요 아픈 사람들은 중요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집안이 너무 혼잡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아저씨는 전신마비 환자예요 걷기는 커녕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죠 여기까지 온 것도 친구들이 들 것에 실어다 준 덕택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친구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픈 친구를 꼭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뭐죠? 들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친구들이 들것의 내 모퉁이에 밧줄을 묶은 다음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붕의 구멍으로 들것을 내려보냈답니다 들것은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와 멈췄어요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병고침을 받고 싶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란 사실도 아셨지요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알았어요 혼자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돌아가거라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들것을 들고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도 나도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도와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길 원하셔요 또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